안녕하십니까 자글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스타크래프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소리 맞추기 퀴즈 이게 한때 유튜브에서 유행을 했다고 해서 제가 뒤늦게나마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처음 켜본 거구요 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 문제 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응? 아 이런 소리를 낸다고? 근데 울트라 같긴 해 마지막에 시익 하는 소리가 계속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까지... 아 맞춘거죠? 쉽네 이거 이거 저글링이죠 팍팍 거리는게 저글링입니다 쉽죠 히드라죠? 그 약간 가래 끓는 소리 네 맞습니다 히드라 아 이제 건물이 진짜 어려운데 잠깐만 히덴 아니고... 아 잠깐만 히덴... 이게 챔버인데? 업그레이드 돌릴 때 뭔가 약간 이런 소리를 계속... 그치 그치 이제 해트리랑 레어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막 요소 요란스럽고 퀸즈데스트는... 약간 이런 소리가 나고 히드라 디스터덴도 히드라의 어떤 소리가 나요 챔버에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또 테랑 건물이네 잠깐만 터렛이네 어... 머시샵은 우이영 소리가 나고 컨트롤타워는 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스캔은 약간 스캔 기지의 느낌이 나고요 엔제령이 메인은 보글보글 소리가 납니다 터렛이죠 아 유닛은 쉬워요 진짜... 이거 목소리 만들어도 알아요 드랍십이죠 또 유닛이네요 레이스죠 예 이런 목소리... 목을 긁는 목소리는 레이스입니다 I'm just curious why am I so good 어 요거는... 또 건물인데 한번 볼게요 배터리죠 실드 배터리 실드 배터리 다른거는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 옵저버드리랑 헷갈렸는데 옵저버드리는 삐삐삐 뽁뽁뽁뽁 이런 소리가 납니다 배터리죠 유닛은 쉬워요 하이템 플러저 하이템 플러저 또 유닛이... 아 뭐야 영웅이 껴 있네 스카우트이죠 아 너무 쉬운데? 뭐야 아 이게 1탄이었고 아 2탄 아 2탄 2탄이 있네 이거 한번 가볼게요 또 유닛이네 퀸 그쵸 아 건물이 자신이 없어 근데 쉽다 이거는 게이트웨이 에 프로토스 주종족이기 때문에 이건 쉽죠 와 스킬 소리까지? 잠깐만 이거 클로킹 그치 맞아 클로킹 범위로 들어올 때 특히 아비터 같은거 아 건물 소리 진짜 어려운데 이게 진짜 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컨트롤 타워다 이거 컨트롤 타워다 이게 컨트롤 타워다 이거 피직스랍은 약간 음악이 나오거든요 코버톱스랑 컨트롤 타우랑 진짜 헷갈리는데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맞아 어 아 또 건물이네 잠깐만 스파이어 음 스파이어 스파이어 아 이 저그 건물들 진짜 이거 난이도 헬이거든요 이거 그레이트 스파이어 어 이거 그레이트 스파이어 맞아 이게 내가 알기로 디파일러 마운드 소리가 요게 됐어야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디파일러 마운드 소리 들어보면 뮤탈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요거라는 디파일러 마운드 소리가 바뀌었다 사실 근데 지금 한 20년 30년간 아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다 라는거죠 이게 그레이트 스파이더 입니다 유닛은 쉬워요 가디언이죠 오버로드 같은데 계속 누르면 뭔가 이런 소리 나올거 같애 그쵸 이것도 계속 눌러야 나오는 소리 같은데 스커지죠 그냥 그 변성기 안온 목소리만 봐도 스커지입니다 오 와 잠깐만 와 뮤탈이였네 아 한 문제 틀렸고 잠깐만 이거 럭커지 아 여기 틀렸네 진짜 자신있었는데 자 세번째 가겠습니다 와 세번째 쉬워요 이거는 가오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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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쥬 라 캐리어죠 프로토스는 제가 주종족이기 때문에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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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눌렀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비터죠 아비터 템플러 아카이브 그쵸 뭔가 스톰 같은거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런 소리를 듣는 기억이 나요 예 봤습니다 또 건물인데 이거 로보틱스 예 리버 뽑을 때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넥서스 넥서스 그쵸 코어 코어 제일 쉬워요 이거는 여기 어시밀레이터 가스 많이 클릭 안 해보는데 가스를 없이 많이 하면 이거 압니다 와 진짜 어렵다 잠깐만 와 이게 제가 난이도 제일 어려운데 플리피콘 플리피콘 플리피콘이다 이거 플리피콘 맞아 어 나머지가 다 아니어서 플리피콘입니다 플리피콘 자 질럿 이죠 예 아니 프로토스 내가 100점 맞는다니까 그쵸 100점이죠 그리고 이제 4편 바로 아니 그 스킬 소리는 좀 아니지 않나 힐 어 힐 아 이거 쉬워 쉬워 에 에 벌쳐 에 발키리죠 발키리 계속 누르면 말소리가 납니다 뭐 터진 소리 이거 탱크 터진 소리긴 한데 이건 좀 어렵긴 하다 계속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사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패스리라는 거를 서플라이 디포 클릭할 일 잘 없죠 리파이너리 가스 지을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코벌트홉스다 이게 어 아 피직스랩이랑 헷갈렸어 아 코벌트홉스가 노래 나오고 피직스랩이서 이거 변기 물소리 맞다 변기 물소리가 피직스랩이었다 아 이거 에드온은 진짜 어렵네요 봐봐 이런 식으로 노래 나오는게 코벌트홉스 이게 맞습니다 음 아머리 그쵸 아 이 에드온에서 한번 또 당하네 저그편법 갈게요 음 크리콜론이죠 예 많이 지어봐서 알아요 자 이게 그레이트 스파이어 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파이어가 윙잉 소리에 거기에 배경음만 뮤탈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디파일러 마운드야 대박이죠 퀸즈레스트 약간 하이브 올리기 전에 아 빨리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히드라 소리가 나잖아요 딱 봐도 히드라데 스파닝풀이죠 사드론 많이 하면 압니다 이거 브루들링 예 요즘에 많이 하면 알구요 이것도 디파일러 같은데 이런 걸걸하고 약간 그런 목소리가 다른 애들은 잘 안나요 디파일러 에그같은데 잠깐만 에그로 갈게요 그쵸 네 저런 껍데기 부슬듯한 소리는 에그밖에 안 납니다 라바죠 라바 칙칙칙 소리는 라바 저글링 예 그 개같은 소리가 나죠 저글링 의외로 저글을 다 맞췄네 죽음편 아 죽을때 나는 소리 맞추는거야 이거 레이스 벌쳐 아 내가 테란점 많이 해서 안해 이거 골리아시인데 어 잠깐만 골리아 어 가디언 맞쪼? 비바우러 프로브 아 너무 마맛은 소린데 이거 진짜 아 진짜 어렵다 잠깐만 이거 커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스카우트 최근에 스카우트 좀 써봐서 알아 이거 셔틀 저 약간 마지막에 흐느끼는 듯한 소리 어? 어? 아 아 잠깐만 개어렵다 아 아 아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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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은 진짜 어렵네 아 이게 드랍 10이네 맞아 맞아 좀 뒤가 길어 약간 비상착륙하는 소리 같은데? 죽음에서도 또 하나가 나가버리네요 마법 마법편으로 리콜 웹 웹웹웹 할루 오케이 할루가 사라지는 소리 같은데 방금은 리스토레이션이죠 잘 쓸 일 없는데 어 락다운 리스토레이션 플레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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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들링 왜 브루들링 소리가 나오냐? 어? 어? 패러사이트 할 때 찍찍찍 소리나는거 아니었어? 저 소리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? 인스네어 아 이거 뭐지? 나 패러사이트 소리 있는지 몰랐어 옵티컬 플레이어 같은데? 그치 이거 피드백 아 하나씩 나가네? 하나씩 나가리가되네? 건물편 아 자신없다 이거는 아비터 아비터 드리블널 아 이게 아비터입니다 아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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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엔지니어링 베인이랑 헷갈려 아 퍼실리티 맞아 이거 약간 엔지니어링 베인은 보글보글보글보글 이렇게 되는데 퍼실리티는 살짝 정죄된 보글보글이야 이게 엔지니어링이야 이게 엔지니어링 익스트랙터 가스 클릭할일 잘 없는데 익스트랙터 맞습니다 해처리 해처리 아 잠깐만 해처리야 이건 그 레어랑 하이브는 그 해처리 소리에서 약간 웅웅웅 내는 소리가 추가가 되거든요 커널이죠 커널 스포어? 잠깐만 성크가 아니면 스포어인데 스포어 어 스포어야 이거 캐넌이죠 이거 언제 클릭하게 되냐면은 빨리 완성되어야 되는데 막 상대 히드라 막 땡히드라 러쉬 올 때 클릭해보게 됩니다 캐넌은 그쵸 영웅웅 영웅웅 아 영웅웅 영웅웅 쉽지 아르타니스 피닉스 질러 젤라툴 젤라툴 퇴사다르 테사다르 아 이거 잠깐만 아 듀크냐 노라드냐 근데 뒤에 막 이렇게 삥 하고 울리는거 보니까 여거네 미쳤다 정신 나갔네 나이도 진짜 아 잠깐만 에이! 퀴디드! 에이! 퀴디드! 에이! 퀴디드! 아니, 듀란은 아니고 스투코프는 그냥 고스트 소리나고 골리앗은 그냥 고스트 소리나고 베스도 그냥 고스트 소리나고 이거겠지? 듀란 워낙 시간 맥캡 요 마이 듀란이 그래서 내 자신을 도와주시지 대사다 아, 쉽네 영웅은 쉬워요 동물? 아, 쉬워, 잠깐만 야, 잠깐만, 잠깐만 이거 얘 같은데 아, 야, 잠깐, 잠깐, 잠깐 아, 헷갈린다 얘 아니면 얘거든? 얘, 얘 아아! 아, 이거 이거 얘다, 이거, 무조건 얘 아, 죽는 소린데? 이거 얘 와아아아아아 씨 잠깐만 아, 딱 봐도 벵갈라스가 죽는 소리죠, 이거 아, 미쳐버렸다 이거 아, 동물 이거 약간, 스캔티드, 이건 확실해 그쵸? 이거 죽을 때 녹색 막 품으면서 죽거든요 아, 카카로 정체성이 특이한 애는 맞추는데 그치, 이게 벵갈라스네 표범! 음, 내 왜 녹음 잘못한 거 아니야? 잠깐만 아, 스캔티드 얘도, 어, 이거는 고양, 고양이 왜? 왜 벵갈라스, 이게 벵갈라스였네 이게 벵갈라스 죽는 소리네, 그러면 그치 울음소리 내니까 아, 라이나돈이었어, 이건 또? 아, 돌아버리겠네 진짜 일본어편은 뭐야, 또 뭐 뭐라, 뭐라? 엔타로 아둔? 질러? 아, 이씨 하아, 씨 잠깐만 컨트롤 되키나이 뭐 잠깐만 아, 목소리가 너무 다르니까 특수 효과도 다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칸이나 다크아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하이템플러 들어갑니다, 이거 네, 하이템플러 맞네 어, 아비토다 이거 그, 웃는 거 다른 것도 있어, 버전이 나훈이 나리오무수수수수수수 나훈이 나리오무수수수수수수수수 아카 아니야, 설마? 아, 캐리어 아, 씨, 특수효과 진짜 거짓네 어, 주민 또 복잡은 자 아, 주민 또 복잡은 자 이거는 옵저버 아닐까 어, 스카우트 이런 소리가 난다고? 오우? 오우? 출신 준비 오케이! 근데 그 엔진 소리가... 출신 준비 오케이! 그 벌처다 이거 어? 아아.. 시즈탱크 왜이렇게 목소리가... 시즈탱크 왜이렇게 목소리가... 골리아 가봐야될 것 같은데 이거? 골리아 가봐야될 것 같은데 이거? 아 SCB야? 준비 완료다! 아 이거는 마린이다 아 너 성우가 그냥 일반인 쓸 거 같냐? 메세지를 주신! 메세지를 수신냈다? 배틀 하하하하하하 생각났다 바라던 바다? 파이어뱃? 어 뭔가 그... 파이어뱃 느낌이 나 야! 아 소리 맞추기 진짜 빡세네 이게 진짜 빡세고 그림은 뭐야? 뭐 어느 정도 수준인데? 어? 하하하하 이게 뭐... 이게 뭔데? 어? 이게 뭐지? 이런 데가 있어? 플립비콘 포지 와 미치... 아 그치? 돌았다 옵저버터리 이런 거? 아 근데 딴 것도 다 있는데 이런 파란색 부분은? 옵저버터리 옵... 감으로 가야겠다 이거... 나 왜 포지 생각했는데... 플립비콘? 이야... 돌았다 진짜... 아니 미쳤냐고 이거 캐리어잖아 살짝 그 우하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캐리어 아닌가 이거? 아 돌았다 진짜... 하... 아카데미 이거 어떻게 맞추고 있냐 나 진짜? 시즈탱크 같은데? 하하하하 씨... 터렉... 터렉 같은데 약간 터렉... 구조물같이? 야 미쳤다 미쳤다 잠깐만 이 기세를 몰아서... 저그... 해처리 해처리 그... 와아 잠깐만 저기... 진짜 감이 미쳤다 발톱 보고 맞추라고 이제? 럭커 와아 잠깐만 저기... 히드락 아 씨... 돌았다 이걸 100점 맞춰? 어 나 소질 있어 소질 있어 아... 이런 부분 없는데? 이렇게... 그... 으... 그러면 어디가 있어?